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중국은 55개의 다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정통 중국인을 한족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정통 중국인을 왜 한족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이 나라 때문입니다. 중국 고대사를 완성짓고 마무리 지은 그 거대한 나라 한나라 때문이죠. 우리에겐 초한지 유방이 세운 나라 그리고 고조선을 멸망시킨 나라 삼국지 직전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을텐데 한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리즈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역사돋보기 초한지 시리즈 통합본 1,2부를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원전 206년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은 초나라의 항우와 일전 일대의 전투를 벌이며 기원전 202년 마지막 해하 전투에서 항우가 죽으면서 유방이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바로 초한지죠. 같은 해 유방은 지금의 시안인 장안의 수도를 정하고 황제로 등극하며 한고조 유방이 됩니다. 새롭게 천하를 통일한 한고조 유방은 국가를 운영할 제도적 고민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전 국가였던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나라의 멸망 원인은 가혹한 형벌과 지방제후들을 지나치게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제후들의 자치권을 무한정 보장해주어야 하는가? 그렇게 했다가 과거 주나라가 지방제후들에게 쪼개져버렸죠. 지방제후들의 힘을 보장해주는 주나라의 봉건제와 지방의 제후가 아닌 황제 대리인을 파견해 전국을 강력한 황제권의 지배를 받게 하는 진나라의 군현제 모두 장단점이 있었죠. 유방은 마음으로는 진나라처럼 군현제를 채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유방이 항우를 이긴 전쟁이 유방 혼자만의 힘으로 일꾼 것이 아니라 제후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방이 선택한 방식은 봉건제와 군현제를 섞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와 반경 면리 내의 수도 근방에는 군현제를 실시하되 먼 지방에는 제후들을 왕으로 분봉하는 봉건제를 함께 병행하기로 하죠. 이를 군국제라고 합니다. 한나라 영토에서 3분의 1이 황제의 직할지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제후 왕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고조 유방은 유력 지방 제후들을 그대로 둘 생각이 없었는데요. 먼저 한신이 있었죠. 유방이 항우를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신은 공을 인정받아 제나라 왕으로 봉해졌습니다. 그런데 한신은 얼마 후 군권을 전부 빼앗긴 뒤 제나라 왕에서 초나라 왕으로 변경되고는 곧 왕의 자격에 박탈당하고 제후로 강등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혐의가 나돌자 한고조 유방의 아내이자 한나라의 일대의 황후였던 여후가 한신을 처형시켰습니다. 실제 한신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지는 미스터리이며 여기서 유리한 사자성어가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여후가 유방의 허락 없이 한신을 제거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유방은 한편으로는 기뻐했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후가 한신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신을 속여서 유인한 사람이 바로 소하였습니다. 유방이 별 볼일 없던 시절 맨 처음 한신을 유방에게 대장군으로 추천한 사람도 소하였고 결말에는 한신을 죽인 사람도 소하였죠. 그리고 한신만큼 입지가 컸던 팽홀과 영포조차도 모반죄로 몰려 전부 처형당했습니다. 한고조 유방은 유력 제후왕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대신 자기 친척들 즉 황족들을 제후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반란이나 독립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황제와 성시가 같은 제후왕이라고 해서 동성 제후왕이라고 합니다. 항우를 이기면서 전쟁이 다 끝난 줄 알았으나 아니었습니다. 북방 몽골 초원지대에 분포하던 흉노족이 뭉치기 시작하여 북쪽 국경지대를 너무 자주 침략해오고 약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흉노족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초원지대의 유목생활을 산발적으로 하며 부족 단위로 분포되어 있었는데 한고조 유방이 중국 천하를 통일하던 비슷한 시점에 흉노족도 하나의 유목 국가로 통합됩니다. 바로 묵특 선호에 의해서 말이죠. 원래 흉노지국이 탄생하기 전 흉노의 유력 부족장 중 하나로 두만이라고 있었습니다. 흉노족의 부족장 두만은 장남인 묵특이 아닌 차남을 후기자로 지목했고 묵특을 다른 유목 민족에게 볼모로 보내버립니다. 심지어 두만은 아들 묵특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그 민족을 자극까지 했으나 묵특은 버젓이 흉노로 살아 돌아와 자기만의 흉노 부족을 만든 뒤 주변의 다른 부족들을 흡수해갑니다. 묵특은 1만 명의 호위병을 조직하고 그 호위병을 가혹하고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묵특의 부하들 훈련 방식이 독특하면서도 매우 냉정했는데요. 묵특은 명적이라고 불리는 신호용 화살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묵특은 호위병들에게 자신이 이 명적 화살을 쏘면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화살을 쏘라고 교육했죠. 훈련 도중 한 번은 묵특이 자신이 아끼는 말과 심지어 자기 첩을 향해 명적을 쐈습니다. 몇몇 부하들은 주인이 아끼는 말과 주인의 첩이기에 차마 화살을 못 쐈는데 묵특은 화살을 쏘지 못한 병사들을 처형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묵특의 호위병들은 군기가 바짝 잡혀있었고 묵특이 의도적으로 아버지 두만 쪽으로 명적을 쏘자 호위병들이 일제히 두만을 향해 화살을 퍼부어 두만은 살해되고 묵특이 흉노의 부족정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묵특은 인근 다른 흉노 부족들을 통합하여 흉노 부족을 통일한 뒤 국가를 선포하고는 스스로를 선우라고 불렀습니다. 선우는 유목세기에서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로 칸 이전에는 선우라고 불렀으며 묵특은 자기 아버지 두만은 1대 선우로 자신은 2대 선우로 정하며 흉노 제국이 탄생했죠. 유목민족은 경제적 물자와 자원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농경 생활을 하는 중국을 약탈합니다. 이건 유목민족 입장이 있고 중국 입장에서야 자기들 10년 부족해지면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국방을 강화하거나 흉노족을 토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흉노족을 통일하고 흉노 제국을 만든 묵특 선우의 침략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원전 200년 제후왕들이 연이어 한 고조 유방에게 숙청당하며 불안에 잠긴 북쪽의 제후왕, 한왕, 신이 묵특 선우에게 분봉받은 세력들을 데리고 투항해버립니다. 분노한 한 고조 유방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북방으로 가지만 흉노와 한나라의 국경지역의 초원지대라 보병 중심의 한나라는 기병 중심의 흉노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백등산 전투에서 한 고조 유방은 흉노 군에게 포위되어버리고 어떤 희망도 없이 죽음만을 기다려야만 했는데요. 한 고조 유방은 묵특의 부인에게 가진 금은 보아를 로비하며 회유했고 묵특 부인이 묵특 선우를 설득해 한 고조 유방은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포위를 풀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나라는 흉노와 화친 조역을 체결하고 그 조건으로 매년 바치는 돈인 세폐와 여인들을 묵특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친딸 노원 공주를 묵특 선우에게도 바쳐야 했죠. 세상세상 유방의 굴욕적인 참패였습니다. 자 이제 중국 한나라의 역대급 빌런이 등장할 차례인데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인물들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한신을 제거한 장본인 한나라의 일대황후 여후입니다. 비록 한 고조 유방도 한신을 경계하고는 있었으나 어찌됐든 여후는 한 고조 유방의 허락 없이 자기 멋대로 일을 꾸몄습니다. 여후의 본명은 여치입니다. 지금은 산둥성 일부 지역인 서주, 패현의 현령이었던 여문의 딸로 여시 집안은 나름 알아주는 권세 가문이었습니다. 여문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마을 패현에서 건달로 활동하는 유방을 보고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인재라며 자신의 딸과 유방을 결혼시킵니다. 아주 탁월한 투자였죠. 과거 유방과 항우가 처절한 전투를 벌일 때도 유방의 아내였던 여친은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물심양면 유방을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었습니다. 항우한테 인질로 잡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인질로 있으면서도 항우한테 죽일 거면 죽여라라며 당당하게 나오기도 했다죠. 아마 이때까지 남편 유방도 그냥 자기 아내가 센킬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 그렇게 잔인한 미친 여자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한 고조 유방의 황제 등급과 함께 여후가 된 여친은 한신 제거 후 비로소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후와 유방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후가 황후였기 때문에 당연히 둘 사이의 아들이 태자로 임명되어 차기 황제를 이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유방에게 후궁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후와 낳은 아들 외에도 7명의 아들들이 더 있었는데 이 아들들의 엄마가 다 달랐죠. 그 중 한 고조 유방은 유독 척부인이라는 후궁을 총애했고 돌연 태자 자리를 여후와 낳은 아들에서 척부인과 낳은 아들 유여의로 교체하겠다고 해버립니다. 많은 신한들의 반대에도 꿈쩍않던 유방이었지만 일찌감치 정치에서 은퇴했던 그 유명한 장자방이 다시 유방에게 찾아와 태자 교체는 절대 안된다고 하자 그제서야 유방은 태자 교체 선언을 철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방이 그런 선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여후에게는 척부인과 그의 아들 유여인은 적이 되어버린 거죠. 유방이 태자를 교체하려고 했던 건 척부인을 더 좋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여후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여후와 낳은 아들이 차기 황제가 되면 여후가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텐데 가뜩이나 자기와 있을 때도 자꾸 황제 권한 넘보고 자기 허락 없이 제후들 죽이고 다니는데 자기가 죽은 이후는 어땠겠습니까? 유방의 걱정은 실현이 됩니다. 기원전 195년 한고주 유망이 사망합니다. 본인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던 때에 아무래도 황후가 마음에 걸렸는지 유방은 최측근, 왕능, 주발, 진평등과 함께 유씨가 아닌 사람은 왕으로 설 수 없다는 백마의 맹약을 체결합니다. 황후의 가문, 즉 여씨 가문을 노리고 한 말이었죠. 그렇게 한고주 유방이 죽는데 지금부터 수이 세집니다. 여후의 제일 주된 타겟은 일전 태자가 교체될 뻔했던 유방의 후궁, 척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유여이였습니다. 여후는 우선 태자가 교체될 뻔했던 유여이를 궁궐로 소환해 10살짜리 어린 유여이를 독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유여이의 친모 한고주 유방이 특히 총애했던 척 부인 그녀에게 죽은 유여이의 시체를 보여준 뒤 척 부인의 팔다리를 모두 자르고 혀를 자르고 눈을 후벼파고 귀에 이물질을 넣어 의식은 있는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돼지우리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심지어 여후는 자기 아들 해제를 데리고 돼지우리를 찾아가 척 부인을 보고 비웃으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2대 황제 해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어머니 여후에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며 소리치곤 어머니가 무서워 정사를 모두 관심을 끈 채 술에만 의지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기록에는 해제가 충격을 추스르고 1년 후에 다시 정사에 임했다고는 합니다. 제2 7년 만에 해제가 사망하자 기원장 188년 해제와 궁녀 사이의 아들이 3대 황제 소재로 지기했습니다. 황제는 나이가 어렵고 당연하게도 모든 정치는 할머니 여후가 섭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고조 유방 때 지방의 제후왕도로 봉행해졌던 유시성의 황실 사람들을 모조리 패한 뒤 자기 일가 친척들 여시 사람들을 모조리 지방 제후들로 임명하고 역시 자기 지방 사람들인 여대, 여산, 여록 등을 한나라의 남북군을 통솔하게 했습니다. 남군은 궁궐수비대이고 북군은 수도 방위대입니다. 한고조 유방이 살아있을 때 유시성이 아니면 제후왕으로 옹립할 수 없다는 백마의 맹행을 맹세했던 왕릉주발 진평 등이 여후에게 반대했으나 세 사람 모두 좌천화되었고 한나라는 황제만 유시일 뿐 온통 여시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여시 집안의 여자들은 전부 유력 귀족들이나 황실 유시들과 혼인을 맺게 했습니다. 한 번은 여시 집안 여자와 혼인한 유방의 일곱 아들들 중 또 다른 황제였던 유회도 여시의 부인을 두고 바람을 피우자 여후는 그 내연녀를 죽여버렸고 슬픔에 잠긴 유회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편 3대 황제는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부친이었던 2대 황제 해제와 황후였던 효해황후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고 3대 황제 소제는 해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녀 슬하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후사를 결정지어야 했기에 효해황후는 국녀로부터 아이를 빼앗아 양아들로 입적했고 할머니 여후가 소제의 친모였던 국녀를 살해해버립니다. 사실을 알게 된 소제는 태후가 어찌 내 어머니를 죽이고 나를 아들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아직 어리지만 장성하면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다 라며 복수의 사자후를 외치자 여후는 소제를 유폐시킨 뒤 암암리에 암살해버렸습니다. 그로곤 기원전 184년 해제가 다른 후궁에서 낳은 아들을 4대 황제로 옹립합니다만 이 아이는 대외적으로만 해제의 아들이라고 했을 뿐 출신이 확실하지 않아 해제의 아들이 아니라며 말이 많았습니다. 이 4대 황제도 3대 황제처럼 똑같이 소제였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3대 황제를 전소제 4대 황제를 후소제라고 부르는데 사실 중국사에 종종 등장하는 소제라는 시호는 어린 나이에 직위하고 또 재위기간 짧게 어린 나이에 요절해서 시호를 받지 못한 황제들에게 임시적으로 붙여주는 칭호랍니다. 이토록 제멋대로의 여후였지만 유일하게 여후를 굴복시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흉노 제국의 건설자이자 한때 한고주 유방을 백등산 전투에서 죽음으로까지 몰아나왔던 흉노의 묵특선우였습니다. 아직 2대 황제 해제의 집권기였던 기원전 192년 황제가 바뀌었다는 말을 묵특선우가 여후에게 청혼을 해옵니다. 양국의 화친을 상징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 그냥 여후를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황후이자 황제의 어머니인 태후에게 청혼을 한단 말입니까? 묵특선우의 청혼 서신 내용은 거의 뭐 성희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 외로운 군주는 연못 가운데 태어나 소와 말이 가득한 들판에서 컸으니 자주 중국의 변경에 이르러 논의고 싶었소. 이제 폐하도 홀로 되었고 독수공방 외로우니 두 군주가 모두 즐겁지 않은 것 같소. 스스로 즐거워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 서로 갖고 있는 것으로 갖지 않은 것을 바꾸어 보면 어떻겠소. 모욕적인 편지를 받고 분노한 여후가 흉노와 전쟁을 선포하지만 모든 대소신료들이 망았고 여후도 흉노와 싸우면 그다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정권이 위태로워질까봐 비굴하게 거절합니다. 선우께서 저희 나라를 잊지 않고 그를 내리주시니 우리는 그저 두렵기만 할 뿐입니다. 물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연루하고 기력도 쇠하였으며 이와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고 보행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선우께서는 과히 허물지 마시고 제게 그 같은 힘든 일을 요구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에게 죄가 없으니 마땅히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수레 두대와 말 두피를 보내드리니 항상 타고 다니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무특 선우는 여후에게 굴욕감을 주어 우월관계를 확실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세월 앞에서는 무상한 법이죠. 기원전 180년 여후가 병에 걸려 사망합니다. 사망하기 직전 본인이 죽으면 분명 반대파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며 군권을 장악한 여시 친척들에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여후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여후 사망 이후 그간 여후와 여시의 전행에 불만이 쌓여있던 지방의 제후들이 여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며 들고 일어나 수도 장안으로 진격해옵니다. 여기에 수도 장안에서 그동안 여후 눈치를 보던 한때 한고조 유방과 맹약을 맹세했던 진평, 주발 등이 수도 방위군을 장악합니다. 수도 방위군이 여시에게 장악되고 있었다고 하지만 수도 방위군 내부에서도 여시 정권의 전행에 반감이 강해서 금세 돌아섰죠. 더불어 또 다른 반여시 세력이었던 황족 유 장이 군거를 장악합니다. 여시 정권은 친여파였던 관영 장군을 내세워 항전하지만 관영 또한 한때 한고조 유방과 함께 항우와 싸우며 죽음의 동고동락을 했던 사이 이건 아니다 싶은 관영이 돌아서서 반대로 여시 정권을 역공하면서 여시 정권은 무너집니다. 여시 집안 사람들 전원 다 참수되죠. 여후가 생전 옹립했던 4대 황제 소재는 해제의 아들이 아니라면서 유폐된 이후 암살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반정 세력은 한고조 유방의 아들들 중 여후에게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었던 넷째 아들 유황황자를 5대 황제로 추대하니 바로 한 문제였죠. 기원전 180년 지구한 5대 황제 문제는 그간 여후와 10시 일가에 가진 폭종과 공포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제1초 대규모 사면령과 백성들에게 술과 고개를 베풀었고 가혹한 형벌은 폐지였으며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구휼에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부정부패를 첩결하고 황실 경비를 절약했기에 한나라 국보는 굉장히 튼튼했다고 합니다. 부정부패 하나만 근절하니 세금을 줄여도 국보가 마른 알이 없었으며 건전한 사회의 국가에서 나서서 백성들 농업을 장려하니 오히려 국고가 채워져가며 한나라는 금세 원리대로 아니 한 고조 유방대보다 더 튼실한 국가가 됩니다. 기원전 157년 선정을 베풀며 한나라의 국력을 키운 한 문제가 죽고 한 문제의 장남 한 경제가 육대 황제로 직유하였습니다. 여후와 여시 집안의 전행기간 지방의 제후왕들이 전부 여시로 특수하였다가 한 문제 집권기에 다시금 건국자 한 고조 유방의 방침에 따라 유시성의 황족들 즉 동성 제후왕들로 전부 교체되었습니다. 한 문제 집권기가 워낙에 평화시대라 동성 제후왕들의 권한이 비대해졌는데 당시 제후국들이 총 15개 한나라 영토의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한 고조 유방이 원했던 지방제도는 전국의 황제의 대리인 자격의 지방관을 파견하는 군현제였으나 제후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부분적으로 제후왕들을 봉했습니다. 설령 같은 황족들을 제후왕으로 임명했어도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자치권이 커진 지방 제후왕들이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었죠. 무엇보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큰 만큼 지역별로 풍부한 자원들이 다 달라서 중앙정부가 곳곳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다양한 자원과 물자들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문제 때는 원왕, 가히 두 사람이 황제에게 이 제후왕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개혁안을 주장했고 한 경제 때는 신하 조조가 제후왕들을 약화시키는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참고로 삼국지의 조조와는 동명이인이고 다른 사람입니다. 조조의 개혁안은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지방의 각 제후왕들을 평가하여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나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약하진 않은지를 심사해서 제후왕들의 영토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몰수하게 했습니다. 토지를 삭감한다고 해서 이를 삭지정책이라고 합니다. 삭지정책이 추진되자 언젠간 제후국 자체가 소멸되리라 불안해했던 제후왕들이 단합하여 간신 조조가 황제와 종친을 이간질하기 때문에 조조를 벌하겠다며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총 7개의 제후국들이 가담하였는데 이 중 오왕과 초왕이 처음 시작했다고 하여 기원전 154년 이때의 사건을 5초 7국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황제권이 강화가 되어 있었다고 한들 지방 제후국 7개 국이나 참가한 무려 20만명의 반란군과 싸우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기에 당황한 한 경제는 사태의 원인인 조조를 처형하고 제후왕들을 달래려고 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내전은 불가피했죠. 이때 계국 공신이자 한 고조 유방과 백마의 맹약을 맹세할 정도로 유방의 측근이었던 이 주발의 아들 주아부가 진압군을 몰고 낙양에서 대치위를 합니다. 주아부는 대군을 상대하는 전쟁인 만큼 보금로만 집중해서 노렸고 보금로가 차단된 반란군은 3개월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5초 7국의 난은 한 경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5초 7국의 난을 진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제후왕들의 힘이 크게 위축되었고 한 경제는 제후왕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으며 제후국들을 더 잘게 쪼개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으니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원하던 대로 황제권이 강화된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경제는 아버지 한 문제처럼 내부적으로도 세금을 완화하고 백성들 농업과 상업을 자각해주면서 한 나라의 경제는 이전보다 대폭 성장합니다. 한 문제와 한 경제의 치세를 문경지치라고 하는데 중국사에서 무슨 무슨 지치는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극찬의 단어입니다. 두 황제 제위기에 한 나라의 국고가 크게 늘어난 덕분에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등장할 한 무죄가 원없이 대외 전쟁에 나설 수가 있었죠. 어느 나라나 각 나라별로 정복군주가 있는 법입니다. 중국엔 누가 있을까요? 징기스칸이나 강의제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두 사람은 몽골인이고 만주족이잖아요. 그렇다면 한족의 국가들 가운데 중국사 원톱 정복군주를 꼽으라면 대부분 이 황제를 거론합니다. 바로 한 무죄죠. 한 무죄의 본명은 유철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간지가 나질 않나요? 이 유철은 한 나라의 6대 황제, 경제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후궁이었죠. 그러니까 유철은 차기 황제를 이을 정통성이나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한 경제는 황후에게서 아들을 보지 못했고 한 경제의 아들들은 전부 후궁들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 경제의 왕자들 전부 황후 소실의 적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경우 비록 후궁의 아들이더라도 그냥 장남이 황일이 있는 법인데 한 경제는 율희라는 후궁에서 낳은 첫째 유영을 황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 경제의 누나 관도공주와 훗날 무죄로 등극할 유철의 어머니 왕지가 연대해서 한 경제에게 황태자 유영과 유영의 승모 율희를 모함하고 이간질했고 안 그래도 너무 거드름 피우던 율희를 탐탁치 않아했던 한 경제는 율희와 유영 모자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유철이 새로운 황태자로 임명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관도공주는 왜 유철을 지지했을까요? 관도공주는 그저 유철의 고모일 뿐이란 말이죠. 관도공주의 딸이 유철의 아내였거든요. 유철은 교체된 황태자이기 때문에 황권 승계가 다소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권이 흔들릴까봐 노심초사했던 아버지 한 경제는 유철에게 황인을 물려주기 전 폐비된 황태자 유영의 측근 세력들을 내치고 은근히 차기 황제를 노리던 자기 동생의 권력도 억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41년 한 경제가 죽고 황태자 유철이 한나라의 7번째 황제로 등극하니 바로 한 무제였고 그의 나이 16살이었습니다. 16살이란 나이가 황제로 등극하기엔 어린 나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아이도 아니잖아요. 어리숙할지언정 나름 상황 돌아가는 판을 읽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는 됩니다. 갓 직위한 한 무제는 유학자, 동중서의 건의안을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유교를 진행시킬 것과 관리들을 똑똑한 유학자들로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추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문제와 아버지 한 경제 시절의 한나라는 유교를 국가적 원리로 내세웠을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가적 분위기가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한 무제는 이런 국가 풍속을 비판하고 더 철저하게 제도화된 유가적 통치 이념을 내세웠던 거죠. 한 무제의 할머니이자 한 경제의 엄마였던 효문황후 두씨가 16살 손자의 유교 전면화를 호되게 구지졌습니다. 두씨 일가가 원래 폐위된 유형의 측근 세력인지라 안 그래도 한 무제를 미워하고 있던 효문황후는 기존의 도가적 정치 이론을 고집했습니다. 한 무제는 처음에는 수용하는 걸 싶더니 이 할머니가 오래가지 않아 사망합니다. 효문황후가 죽자마자 한 무제는 두씨 일가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두씨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고 기존의 도가를 주장하던 대신들도 깡그리 물갈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무제의 나이가 20살 정도였으니까 아 이 한 무제가 보통내기는 아닌 거죠. 한 무제는 오경 박사를 설치하고 유학 교육기관인 명당과 태학을 설립하면서 공식적으로 유교를 국교화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유교를 통치 이데올력으로 제대로 삼은 첫 시발점이 바로 이 한 무제였던 겁니다. 한 무제가 기존의 도가적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건 본인이 불안정하게 황권을 계승받았으니 반대파 세력들을 내쫓아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유교는 위계질서, 예의범절 등의 수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를 강조하기 때문에 통치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체제를 정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일단 자유분방한 도가는 전제군주권 확립을 위해선 별 소득이 없는 정치철학이었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는 유가사상보다 법가사상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나라를 타도하면서 건국된 한나라는 진나라의 국구였던 법가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법가적 정책이나 이론을 실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무제가 선택한 방법은 겉으로는 유교를 표방하며 인치, 덕지로 통치이념을 포장하면서도 위아래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실질 운영도 법가나 다름없을 정도의 강력한 법으로 공포정치를 실행했습니다. 실제로 한 무제 연간 각 지방의 지방관들 중 상당수가 엄격한 법령으로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홍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 설계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해놨다는 걸 보면 한 무제의 능력이 정말 감탄스러운 겁니다. 한 나라의 황제 권력은 한 무제 때의 정점을 찍었던 거죠. 제가 왜 한 무제의 지휘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대적인 영토 확장 사업은 강력한 황제권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를 숙청한 뒤 전제 황제권을 수립한 한 무제, 그리고 한 무제의 대외원정, 바야흐로 시작합니다. 한 무제의 중앙집권화 개혁은 비단 유가를 내세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경제 시절 5초 7국의 난으로 약해진 제후왕들이 모조리 와해된 시점이 무제 때였으며, 무제는 더 이상 지방의 제후왕들을 분봉하지 않고, 지방 곳곳에도 황제의 대리인인 지방관을 보내 전 국토를 황제의 직할지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개국공신의 이세들이 한나라 조정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지라, 그들의 기득권이 황제권에 부담되어 한 무제는 최측근을 양성하기 위해 향거리선제라는 새로운 인재 채용 방식을 시행합니다. 향거리선제는 전국에 파견된 지방관들이 유능한 인재들을 추천해서 관료로 등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하급관리들, 출신이 대귀족이 아닌 사람들 등 아웃사이더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안정적인 기득권의 삶에 빠져 해이해진 주류 귀족들이 아닌, 폐기롭고 이상적인 꿈을 지닌 아웃사이더들을 대거 기용했던 거죠. 육아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하라고 처음 건의한 동중서도 향거리선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자신의 재위기에 이름을 붙이는 이 연호 제도가 한 무제 때 처음 실시됩니다. 그렇게 동아시아 최초로 실시된 한 무제의 첫 연호는 건원, 최고를 세운다는 아주 자부심 넘치는 뜻이었죠.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까지 전부 장악하여 전제 황제권의 정점을 찍은 한 무제는 비로소 대외원정에 나섭니다. 한 무제의, 아니 한 나라의 가장 큰 적은 북방의 흉노족이었습니다. 한 고조 유방이 흉노족에게 호되게 깨진 지로 한나라는 매년 흉노족에게 세폐를 바치고 있었고, 그 세상 악한 여후조차도 흉노족의 선우에게 희롱을 당하고도 참아야 했습니다. 흉노족에게 바치는 세폐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한나라 재정운영에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폐를 중단하고 전쟁을 일으킬 순 없었습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흉노족을 못 이기니까요. 하지만 한 무제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던 한 무제는 흉노족 원정을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 무제가 섣부른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한 무제는 결코 흉노를 얕보지 않았습니다. 한 무제는 한나라 단독으로 흉노족과 싸워서 이기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 기원전 138년 장권을 지금의 중앙아시아 쪽인 서역으로 보내 동맹국을 찾게 하는 한편, 본인은 원정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 장권이라는 사람 기억해주고 계세요? 기원전 133년 한 무제는 무려 30만 원정군을 편성합니다. 첫 원정인 만큼 한 무제는 신중했는데, 왕회라는 신화를 이용해 흉노족의 군신선우에게 거짓 항복을 하게 하고, 군신선우가 왕회를 만나러 내륙 깊숙이 들어오면 매복해서 기습할 계획이었습니다. 거짓 항복을 믿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으나, 한나라 내부로 들어오던 흉노족의 군신선우는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는 돌아가버리는 바람에, 야심찬 1차 원정의 결과는 별 소득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군신선우는 한나라의 도발에 노발대발했고, 전쟁은 더 이상 불가피하게 되어 한 무제도 반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20대 중후반 혈기왕성한 한 무제는 한 번의 실패에 굴하지 않고, 기원전 129년 2차 북벌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어차피 흉노족의 군신선우를 건드렸으니 언젠간 쳐들어올 것이고, 그 전에 선제 공격하려는 것이었죠. 이번엔 1차태처럼 많이 동원하지는 못하고, 4만 명을 4개의 부대로 나누어 흉노족이 있는 고비사막으로 진격하기 했습니다. 4개의 부대 중 3개의 부대가 흉노족에게 초토화되었지만, 유일하게 1개의 부대만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 정도가 아니라 한나라 권국일의 유례없는 대승리였습니다. 지휘관은 바로 위청이었죠. 위청은 한 무제의 대표적인 명장이었습니다. 위청은 아버지가 위청 어머니와 간통해서 낳은 아이로, 어머니가 워낙 천출이라 위청도 신분이 상당히 미천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시킨 일이 양치는 일이었고, 조금 있다가는 한무제의 누나 시중드는 일을 하는데, 거의 종이나 다름없었죠. 한무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황후와 점점 사이가 나빠지자, 동생 가입계 여긴 한무제 누나가 자기 시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시녀에게 뿅간 한무제는 그녀를 바로 후궁으로 삼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위자부, 바로 위청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후궁이 됐는데, 언제까지 종으로만 살 수 없던 위청에게, 한무제가 그래도 후궁의 오빠니까 한미양 군인관직을 주었습니다. 같이 어려서 개고생하던 위자부는 한무제에게, 오빠 위청을 잘 봐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고, 위자부에 빠져있던 한무제는 위청을 특급 고속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위청은 낙하산 중의 낙하산이라 군부 내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 한무제의 2차 흉루 원정 때 혼자서 협격한 공을 세우며, 이략 한나라의 영웅으로 성장합니다. 한무제도 본인의 자존심을 세워준 위청을 총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27년, 흉루족이 한나라의 국경에 다시 침범해오면서, 국경지역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한무제는 위청을 보내 방어하게 했으며, 방어에 승리한 후에는 기원전 126년, 더 북쪽으로 진군하라는 지시를 내려 3차 원정에 나섭니다. 이때 위청은 3만의 병력으로 고비사막에서 1만 명을 살상했으며, 수천 명의 포로를 잡고, 소와 양 등의 가축 1백만 둘을 노획했습니다. 한무제는 3차 원정 때 위청이 넓혀놓은 영토에, 삭방군이란 특수군사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이후 흉루와의 전쟁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았죠. 기원전 124년에는 군신선우의 뒤를 이은 흉루족의 새로운 선우, 이치사 선우가 한나라로 또 쳐들어오자, 이번에도 위청이 삭방군을 기지로 방어에 성공한 뒤 더 북상하여, 우현왕이라는 흉루의 부족장을 죽이고, 남녀 1만 5천여 명을 포로로 잡으며, 4차 원정도 대성공시켰죠. 연이용 국로로 한무제는 위청에게 막대한 상을 하사했으며, 심지어 한때 위청이 모셨던 한무제의 누나, 평양공주와 혼인합니다. 이후 5차, 6차까지도 위청은 흉루족을 격퇴하며,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위청은 정벌전쟁 때 늘 데리고 다니던 조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곽거병인데요. 이 젊은 패기의 곽거병은 항상 선봉장을 제처하며, 흉루족 진영을 종행무진 누볐다고 합니다. 첫 원정 당시 곽거병의 나이가 18살이었는데, 딱 800명만 데리고 흉루 부족들이 개박살 냈다고 합니다. 다른 부대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때, 곽거병의 부대만이 기련산에서 수급 3만을 배며, 전세를 역전시킨 적도 있었죠. 흉루의 다섯 왕들이 곽거병이 무서워 투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곽거병은 비록 젊었지만, 크고 작은 전투에서 계속 공을 세우니, 곽거병도 삼촌 위청만큼이나 이름을 알렸죠. 사실 한무제는 유능하지만, 사람이 겸손하고 신중에 끝판왕인 위청보다는, 과감하고 물불 안 가리는 곽거병을 더 총여하기도 했습니다. 곽거병은 고작 21살 때, 군부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한무제의 흉루 원정에서 최종전,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전투입니다. 기원전 119년 7차 원정이었던 막북전투죠. 한무제는 더 이상의 전벌은 없을 거라는 각오로 아주 작정하고, 10만 병력을 모은 다음, 위청과 곽거병에게 각각 5만씩 이끌게 했습니다. 위청은 흉루의 메인 부대인 이치사선호의 부대에 집중하겠다며, 포로신문 후, 이치사선호의 부대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치사선호도 한나라군의 총사령관인 위청부터 공략할 생각이었고, 한나라군이 원정을 오는 입장에서, 사막까지 오면 지칠 것이라 판단해, 자신있게 이치사선호와 위청의 부대가 각각 사막에서 맞붙습니다. 보스 대 보스의 대결인데, 위청은 특유의 신중한 전략으로 이치사선호의 부대를 포위하는 데 성공, 이후로는 일방적인 학살이 시작했고, 흉루군 1만 9천명이 전사합니다. 이치사선호는 겨우겨우 수백기의 기병을 데리고 포위를 탈출합니다. 위청의 대승리였지만, 이치사선호는 생포하지는 못했죠. 한편, 다른 5만의 부대를 이끌던 곽과병의 한나라 군대는, 다른 방면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었을까요? 위청이 이치사선호와 고비사막에서 치열한 전출을 벌이고 있는 동안, 곽과병은 거침없이 위로 북상했고, 무려 2천리를 행군, 고비사막을 뚫고, 그 위쪽까지 진격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느냐고요? 러시아 바이칼호수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이에 셀 수 없을 정도의 흉노부족장들이 투항했고, 무려 흉노족 7만 명을 참수합니다. 보급은 현지 흉노족을 약탈해서 조달했습니다. 전형적인 흉노족 전술로 흉노족을 박살낸 거죠. 이 전투가 막북전투입니다. 위청과 곽과병이 지휘한 한 무제의 흉노원정으로, 흉노족은 너무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막북전투로 흉노족 전체가 고비사막 이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북전투라고 부르는 거죠. 막은 사막, 즉 고비사막을 의미하며, 막북이란 고비사막의 북쪽을 뜻하거든요. 심지어 흉노족은 지리멸렬하여, 몽골 초원의 자리를 잡은 동흉노와, 중앙아시아로 넘어간 서흉노로 찢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대승리였고, 이래서 한 무제 한 무제 하는 거며, 그 앞에는 위청과 곽과병이 있었습니다. 막북전투를 기점으로 곽과병의 재산이나 지기가 위청을 훨씬 능가하게 됩니다. 한 무제가 절대 한 사람에게만 절대적 힘을 실어주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일례로 위청과 동급의 장교 이광이라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다 잘 안풀리는 이광은 위청을 시기했습니다. 어디 양이나 치고 시중이나 들던 애가 낙하산으로 오더니,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니까요. 한 무제마저 대놓고 이광을 무시하자, 이광은 수치심에 자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광의 아들이 위청을 찾아가 위청을 폭행했답니다. 착한 위청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알게 된 곽과병이 그대로 이광의 아들을 찾아가 죽여버렸다죠. 감히 우리 삼촌을. 곽과병은 한 무제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곽과병이 그렇다고 삼촌을 무시하거나 거드름을 피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곽과병은 대체 전선에서 무슨 전략전술을 쓰길래, 단기관에 어마무시한 성과를 내는지, 한 무제가 한 번은 물어봤답니다. 곽과병은 전술을 쓰지 않는 게 전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천재는 요절한다고 곽과병은 서른 살을 채우지 못하고 죽습니다. 한 사람에게 절대적 권력을 주지 않는 한 무제였기에, 만약 곽과병이 오래 살았더라면 둘 사이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또 모르는 거죠. 한 무제가 본격적인 흉노원정을 나서기 전에 동맹국 찾아오라고 서역,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로 보낸 장건이 기원전 125년, 13년 만에 귀국합니다. 그것도 출발할 때는 100명에 달했던 인원이 돌아올 때는 겨우 2명뿐이었죠. 한 무제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물어보자. 사연이 즉슨, 장건은 갈 때 흉노족들에게 붙잡혀 1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겨우 탈출했다가 돌아올 때 또 흉노족들에게 잡혀서 1년 고역살이라다가 겨우겨우 도망쳐나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원래 목표했던 대월지국으로 가기는 갔는데, 대월지국에서 흉노족이 무섭다고 흉노족이랑 싸우기 싫다는 겁니다. 고생 고생만 하다가 귀국한 장건은 한 무제에게, 5선이라는 유모국가와의 동맹을 추천하고, 이를 위해 다시 5선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또 동맹이 실패합니다. 대신 장건은 다시 한나라를 귀국하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한나라를 알리고 한나라와의 국교를 성사시킵니다. 장건이 처음 개척했던 이 길을 통해, 이후로도 수백년간 서역과 중국이 끊임없이 교류하게 됐는데, 당시 가장 귀한 물품이 비단이었습니다. 이 비단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서아시아로, 서아시아를 통해 로마로 가면서, 매우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데, 19세기 독일의 지리학자 리이트 오펜이 장건이 개통한 이 길을, 비단이 오고 간 길이라고 해서 이 길을 실크로드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실크로드가 한무제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기원전 133년에서부터 119년에 이르기까지, 20년이 조금 안되는 기간, 총 7차례의 흉노 원정 결과, 흉노족을 고비사막 위쪽으로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토록 긴 대외 원정은 한나라 국가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 한 번만 해도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소모되죠. 따라서 한무제는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새로운 경제 정책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렇게 상홍양이 등용됩니다. 상홍양은 상인 집안의 아들로 샘을 워낙 잘하기로 유명해, 일찍이 국가 관청에서 일하다가 한무제의 눈에 발탁되어, 일종의 재정장관으로까지 진급합니다. 막북대전 1년 전이었던 기원전 120년, 한무제가 한창 막북대전을 구상하고 있을 때, 국가 예산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보니, 상홍양에게 자문을 구했고, 상홍양은 염철 전매제를 제안했습니다. 많은 감론을 받 끝에 막북대전을 코앞에 둔 기원전 119년 실시된 염철 전매제는 중국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랍니다. 염철 전매제란 그간 민간에 맡겼던 소금 산업과 철 산업을 더 이상 민영화하지 않고 궁영화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소금과 철이라니, 한 사회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잖아요. 소금과 철 공장을 국가관청에 귀속시키고, 중개업자와 공급자들도 전부 공무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금과 철을 국영화하니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나중에는 술산업도 국영화해버리죠. 한 무죄때의 염철 전매제가 설레가 되고, 그 효과가 국가 예산에 얼마나 강력한지 아니까, 이후 모든 중국 왕조들은 적어도 소금만큼은 전부 전매제, 즉 국영사업으로 운영합니다. 소금 사업을 국가가 독점하고, 민간 상인들의 소금 장사를 금지하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밀수가 성행합니다.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사에서 중국의 역사를 뒤바꾸는 사건에는 늘 그 시작이 불법 소금 장수들로부터입니다. 앞으로 중국사를 접하실 때 이 불법 소금 장수들에게 한번 집중해보세요. 당시 베트남에는 조타가 만든 남비엣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남비엣과 한나라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비엣의 아잉부엉 왕 때 남비엣의 국론이 분열되는데, 아잉부엉의 어머니가 한나라 사람이었고, 한 무죄는 그 아잉부엉의 어머니 규씨를 통해 남비엣에 강력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죠. 그러나 승상, 여가로 대표되는 남비엣 현지인들은 자주권을 원했고, 남비엣은 친한파와 반한파로 나뉩니다. 이때 왕의 모후 규씨와 친한파가 반한파의 승인 없이 제멋대로 한나라 군대의 주둔을 허용해주자, 분노한 여가와 반한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규씨를 죽이고, 끼엔득을 새로운 국왕으로 응립했습니다. 반한파가 득세한 남비엣을 한무제가 가만둘리 만무했고, 가뜩이나 흉노족 토벌하고 자신감이 하늘에 찌를 때, 기원전 112년 한무제는 노박덕 장군과 양복 장군에게 10만의 병력을 주어 남비엣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한무제는 멸망시킨 남비엣의 영토를 7개의 군을 설치하여 다스렸습니다. 마치 나중에 한무제가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한사군을 설치한 것과 같은 거죠. 한무제는 기원전 110년 2개의 군을 추가해 총 9개의 군을 만들고, 교지 자사부를 만들어 9개의 군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남비엣을 멸망시킨 정벌군은 기왕 내려간 김에 윈난성, 구이저우성, 스천성 등 기존 황화문명이 중화권에서 멀찍이 떨어진 서쪽 지대의 여러 소수민족들을 전부 평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6개의 군을 설치하죠. 이렇게 북쪽의 흉노족에 이어 남쪽의 베트남, 서쪽의 소수민족들을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동쪽의 고조선이었죠. 상홍양의 염철 전매제로 많은 국가 예산을 충당했으나, 막북전투와 남비엣정벌은 그 충당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 예산이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만성적인 적재재정에 고민하던 상홍양은 균수법과 평균법을 실시합니다. 균수법이란 국가가 각 지방에서 물자를 조달하는 그 루트에서 중간 브로커들을 싹 없애고 일종의 세금 형태로 국가에서 수취한 뒤 그렇게 모은 물자를 특정 품목이 필요로 하는 지방에 파는 경제정책입니다. 평준법은 물가조절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전 물자에 대한 가격을 규제하는 동시에 그 차익을 국가가 가져가는 형태죠. 염철 전매제부터 균수법과 평준법 등 새로운 경제정책의 목적은 딱 하나, 국가 예산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한 문제는 오수전이라는 화폐를 만들어 상홍양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 한무제는 고조선의 국왕 우거왕도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우거왕은 고조선의 전성기를 이륙시킬 왕으로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선진 문무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다른 곳으로 전파시키며 중계무역으로도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한나라에 조공을 할 때도 고조선이 중간에서 가로막기도 하는 등 우거왕의 자신감을 대단했고 점점 한나라에게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더니 아직까지는 한나라의 영토였던 요동을 선제 공격합니다. 한무제는 오만 병력을 동원해 순채와 양복을 내사와 고조선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순채는 육로로 요동을 통해 고조선으로 진격했고 양복은 산둥반도에서 수군으로 보급 업무를 위해 고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때 쓰는 루트죠. 그런데 한나라군은 고조선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한무제는 협상으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고조선의 우거왕은 전쟁을 원했습니다. 아무리 고조선이 이기고 있는 전세여도 화친을 거절하고 전쟁을 재개한 우거왕의 선택은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고조선 내부에도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었는데 전쟁을 원치 않았던 주화파들이 우거왕을 살해한 겁니다. 주화파들은 화친을 다시 원했으나 정작 이번에는 한나라 측에서 원치 않았고 한나라군은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을 포위 살해된 우거왕의 아들이 투항하고 한나라군은 우거왕의 아들을 내세워 백성들에게 항복을 자극하면서 왕검성의 성문이 열렸고 기원전 108년 고조선도 멸망합니다. 한무제는 베트남 정벌 때처럼 멸망한 고조선의 영토에 낭랑, 현도, 임둔, 진범군 총 4개의 한사군을 설치하죠. 이 중 낭랑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토착 현지인들의 반발로 금세 무너지기는 합니다. 고조선을 끝으로 한무제는 동서남북 모든 원정을 마무리합니다. 한무제의 정벌 사마천의 아버지는 천범과 역법을 연구하는 총괄자였고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한나라 전국을 여행다니며 식견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여행을 많이 다니며 28살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부터 관직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마천도 한무제의 정벌전이 참여하기도 했고 아버지와 비슷한 관직을 역임했죠. 여행 경험이 풍부하고 보고들은 식견이 넓다 보니 과학적 지식과 재능이 출중했겠죠? 그런 사마천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흉노족 원정에 성공한 한무제였지만 간간이 흉노족들은 계속 사막을 내려와 국경을 침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흥 장군이 흉노족에게 투항했는데 분노한 한무제가 일흥의 가족들을 몰살해버리려고 하자 일흥의 친구였던 사마천이 일흥을 변호해버립니다. 일흥을 변호한 자체만으로 또 화가 난 한무제는 사마천을 파직시키고 하옥시킨 뒤 사형선고로 내립니다. 사마천은 한무제에게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처합니다. 한무제는 받아들였고 사마천은... 네... 그렇게 됩니다. 이토록 비굴한 삶을 살 정도로 사마천은 죽고 싶지 않았나 보구나 싶지만 사마천에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사마천의 아버지가 중국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하는 책을 집필 중이었는데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고 사마천에게 남은 책의 완성을 맡긴다는 유언을 남깁니다. 사마천은 어떻게든 이 역사사를 완성하고 싶어했고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궁형을 자처했던 거죠. 그리고 기원전 92년 마침내 사마천은 130여 권의 모든 중국사를 집대성한 여지껏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서를 완성하니 이름하야 사기입니다. 사기는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서를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동아시아에서 모든 역사서의 모델이 된 책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고려시대에서도 한국판 사기를 만들겠다고 김부식이 집필한 게 삼국 사기인 것처럼요. 삼국 사기 아무리 염철 전매제니 오수전이니 뭐 균수법이니 평준법이니 해도 한 무제의 대외 원정은 도저히 커버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무제 이전 할아버지 문재와 아버지 경제 때 쌓아놓았던 그 튼실했던 국가 예산이 전부 고갈나버렸죠. 전쟁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화려한 궁궐과 진시황릉에 버금가는 자신의 무덤을 만들겠다며 무리한 토목공사로 국가에서는 더파탄이 나버렸고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집니다. 또 유가와 법가의 교묘한 활용술로 어느정도 황제권을 강화해놓은 한 무제였지만 말년의 한 무제는 갑자기 도교와 사이비 종교에 흠뻑 빠지더니 봉선의식과 각종 쓰잘데기 없는 대규모 종교행사들을 괴처하기도 했죠. 그 비용 다 백성들 고혈자내는 거잖아요. 한 무제의 제위가 54년으로 한나라에서의 제외기간이 가장 긴 황제인데 그 긴 기간 사치벽을 고치질 못했으니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해졌으니 한 무제 말기 한나라의 상태는 어땠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한 무제 말기 경제력이 파탄나 온 백성이 유랑민이 되고 그 절반은 죽었으며 풍년이 들어도 기아를 맺지 못해 서로 아이를 바꿔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한 무제 이후 한나라는 급격하게 쇠퇴하는데 이래서 어느 나라든 정복군주를 평가할 때는 정복군주 그 다음 세대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뛰어난 정복군주는 다음 세대까지 영광이 이어지지만 제멋에 취한 정복군주는 그 군주가 죽으면 그 영광도 빠르게 쇠퇴하는 법이죠. 그의 아들이 8대 왕제 한 소재로 직위합니다. 아 소재는 어린 나이에 직위하고 요절하여 제대로 된 시호를 못 받은 황제 아니냐구요? 맞습니다. 한나라의 3대 4대 황제가 그런 경우로 전 소재 후 소재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8대 황제 한 소재는 한자가 다릅니다. 정식적인 시호가 맞죠. 그런데 한 소재는 한 무제의 막내 아들입니다. 어떻게 막내가 다음 황회를 이율 수 있었을까요? 기원전 91년 승상 공손화와 한 무제의 황후였던 위황후가 거대한 국가 예산을 횡령한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위황후가 바로 위자부로 위청의 여동생이었죠.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위자부에 푹 빠진 한 무제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애정이 식었고 무엇보다 오빠 위청과 조카 곽과병이 워낙 활약을 많이 해서 이 집안은 위상이 남달랐습니다. 곽과병은 요절하고 위청도 죽은 시점이라 위시 집안은 그저 명문 가문일 뿐이었습니다. 한 무제는 절대 한 사람 혹은 한 가문에게 영원한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위시 가문을 벼르고 있던 한 무제에게는 싹을 쳐낼 명분이 되었죠. 가뜩이나 비리게이트로 흉흉한 때에 승상 공손화와 위황후의 친딸 양석공주의 블룸 스캔들이 터졌고 양석공주와 친자매였던 제읍공주마저 한 무제를 저주하는 인형을 만들고 구슬했다는 소문까지 나돕니다. 저주 인형을 만들어 구슬 버리는 행위를 무고라고 하죠. 한 무제는 공손화의 가문과 더불어 친딸 양석공주 제읍공주를 모두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 무제의 건강에 좋지 못하자 평소 위시 가문을 견제하던 대신들이 자작극으로 아직 위황후와 그 일파가 한 무제를 저주하는 무고를 하고 있다고 조작을 했고 불똥이 언제 튈지 몰랐던 위황후의 아들 바로 한 무제의 장남이었던 황태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일시적으로 궁궐까지 장악했으나 5일간의 접전 결과 반란은 진압되었죠. 황태자는 처형되고 위황후도 스스로 목을 맺습니다. 이 사건이 무고의 화인데 이렇게 황태자 자리가 비워버렸고 다른 황자들도 몇 명은 병으로 사망해버렸죠. 뭐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모두 한 무제가 봤을 땐 무능해 보여서 차라리 막내를 황태자로 삼아 기원전 87년 막내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막내가 황제가 됐을 때 친모가 태후가 되어 국정을 농단할까 우려했던 한 무제는 눈을 감기 직전 자기 후궁이자 태자의 친모를 죽여둡니다. 다만 한 소재는 아직 나이가 어려 보필해줄 대신들이 필요했고 한 무제는 각광, 김일제, 상광걸 등에게 아들을 부탁했죠. 세 사람 모두 무장 출신으로 한 소재를 보필하며 실세 3인방이 됩니다. 이를 탐탁치 않아도 한 사람이 있었으니 한 무제 때 재정부 장관이었던 상홍양이었습니다. 상홍양은 한 소재 때 일종의 부총리라고 할 수 있는 어사대부까지 오르거든요. 한나라 조정은 점차 각광과 상홍양의 대립구도로 나뉘죠. 기원전 81년 곽광 등의 세력들이 과거 상홍양의 제안에 따라 실행되었던 염철전매제, 평준법, 균수법의 실효를 문제삼으며 모든 정책의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상홍양은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상홍양과 그 일파는 염철전매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이 논쟁을 염철회의라고 합니다. 실제 염철전매제가 실효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염철회의는 과광세력과 상홍양세력의 정치적 대립이었던 동시에 지방분권의 자율권을 보장해달라는 새로운 사회적 목소리와 강력한 중앙정부의 힘을 대변하던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염철회의에 대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한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논쟁이었죠. 기원전 80년에는 자신이 황제가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소호제의 형, 각광과 대립하던 상홍양, 그리고 각광과 같은 편이었지만 대립하게 된 상광걸 등의 반란을 일으키지만 정보가 누설되어 실패합니다. 이로써 각광의 정적이었던 상홍양, 상광걸 모두 채용되었죠. 이제 주장은 곽광의 것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곽광은 천재 전술가 곽과병의 이목 동생입니다. 그러나 곽광 자체는 유행했던 인물이라 아직 부족한 한 소재를 보필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해 갑니다. 단 한 소재는 기원전 74년 21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없었고 각광은 한 소재의 조카 유하를 9대 황제로 옹립했으나 워낙에 제멋대로고 문란하게 짝이 없어서 곧바로 각광이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곤 무고의 화대, 죽은 황태자의 손자를 10대 황제, 선제로 옹립했습니다. 각광은 황제를 폐위시키거나 옹립할 정도로 권력이 막강했고 선제 즉위 3년 후에는 딸을 선제와 혼인시키며 황제의 장인어른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곽광은 나이 들어 사망하는데 곽광이라는 큰 대들보가 사라지자 권력을 누려오던 곽씨 가문의 악행이 시작되었죠. 곽광을 믿었을지언정 곽씨 가문의 학정인을 참지 못했던 선제는 곽씨 가문과 정치적 대립을 합니다. 선제는 조정을 반 곽씨 세력으로 대체했고 또 곽광의 딸이었던 아내가 아니라 전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황태자로 임명했죠. 여기에 자기 이전 아내가 곽씨 가문에게 독살되었다는 소식에 분노했고 곽씨 가문은 에라 모르겠다 반려는 일으키려고 했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곽씨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이 납니다. 선제는 굉장히 유능한 황제였습니다. 민생 방면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부정부패에 대해선 매우 엄했죠. 더불어 강력한 중앙정부의 힘을 주장하는 신하들을 배치하고 지방 분권을 원하던 대신들은 멀리했으며 점차 성장하던 지방호족들을 경계했습니다. 선제 역시 강력한 중앙정부를 추구하던 황제였죠. 후대의 사람들은 선제의 지세를 과거 문제나 경제치색 때보다 더 평화로웠고 안정된 사회였다고 평가한답니다. 한 무죄 때 개 박살난 흉노는 고비사망 이목 몽골초안에서 조금씩 세력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점점 분열되고 있었는데 이미 앞서 흉노는 서흉노와 동흉노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 동흉노의 호하냐 선우가 한나라 황제에게 입조하여 흉노와 한나라의 조공관계를 맺습니다. 그러곤 동흉노와 한나라가 연합해서 서흉노를 격퇴한 적도 있었죠. 호하냐 선우는 명목적 군신관계를 인정하는 대신 정치적 독자성을 보장받고 황제의 하사품이란 이름하에 막대한 물자를 얻을 수 있었죠. 기원전 67년 한 선제가 죽고 아들 한 원제가 11대 황제를 죽이했는데 한 원제 때 흉노족과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왕속은 일화죠. 한 원제는 어마어마한 호색한이었는데 후궁이 하도 많아서 매일 후궁들의 초상화를 보면서 그날 밤은 누구와 동침할 것인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후궁들은 어떻게든 황제의 승은을 입고 싶어서 화가에게 뇌물을 바쳐 실물보다 더 예쁘게 그려달라고 했던 반면 워낙에 얼굴에 자신감이 있던 왕속은 화가에게 뇌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괘씸하다고 생각한 화가는 일부러 왕속은의 초상화를 못생기게 그려서 한 원제의 눈밖에 났다고 하죠. 기원전 33년 한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호하냐 선우가 한나라 황제에게 정기적으로 입조를 하러 왔을 때 호하냐 선우가 양국의 평화를 위해 한나라 여인 한명과 혼인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흉녀의 호하냐 선우는 좋은 파트너였기 때문에 한 원제는 흔쾌히 자기 후궁들 중 한명을 보내기로 했고 그래도 예쁜 후궁은 보내기도 싫어서 가급적 못생긴 후궁을 물색하던 중 화가가 작정하고 못생기게 그린 왕속은의 초상화를 보고는 왕속은을 호하냐 선우에게 보내기로 했답니다. 왕속은을 호하냐 선우에게 보내는 날 왕속은의 실물을 처음 본 원제는 그 화가를 처형시켰답니다. 반면 왕속은은 호하냐 선우와 혼인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무엇보다 유복민족들에게 한나라의 문화를 전파해주어 흉녀족을 문명화하는 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왕속은은 비파라는 악기 연주에 능했고 왕속은이 악기를 켜면 지나가는 기러기가 왕속은의 미모와 연주실력에 떨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나라 후반기에 가면 한나라 조정은 현실 정치를 표방하는 법가사상의 신하들과 도덕정치를 주장하는 유가사상의 신하들로 나뉩니다. 지난번 6부에서 왕속은 이야기를 하며 11대 황제 한원제에서 이야기가 끝났었죠. 한원제가 유학이 심취해 있던 황제로 법가사상의 신하들이 대거 퇴출되고 유가사상의 학제 출신 신하들이 조정의 주류를 이룹니다. 다 좋긴 한데 유가사상은 원론적이고 관념적인 정책만 내놓다 보니까 정치적인 노련함이 없었고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들 그리고 정통과 원리원칙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불어 한무제 이후 파탄난 경제가 한원제 때부터 서서히 문제가 불거졌으며 염철전매제도 폐기되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점점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한원제가 발탁해서 등용한 대표적인 유가 집안이 왕씨 집안이었는데 왕씨 집안은 더 특이한 이력이 있으니 한원제의 아내 효원왕후가 바로 왕씨 집안이었고 즉 왕씨 집안은 육아세력 신하들을 대표하는 동시에 외척이었다는 소리죠. 육아를 내세운 한원제와 왕씨 집안의 합심으로 외척의 힘이 비대해져가기도 했답니다. 기원전 33년 한원제 서후 원제의 아들이 12대 황제로 한성제로 즉위합니다. 한성제의 어머니가 바로 효원왕후 왕씨였고 이제 왕씨는 황제의 외가 집안이 되면서 그 지위는 실로 막강해집니다. 정부의 주요 요직 중 25명이 왕씨 사람이었고 제후들도 왕씨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성제도 개인적으로 정사를 멀리하고 틈만 나면 잠행을 나가 민가에서 놀고 궁굴로 들어왔는데 그러다 조비연이라는 여인의 춤을 보고 홀딱 반한 성제가 조비연을 후궁으로 들였습니다. 범상치 않던 조비연은 한성제의 황후를 모함에 쫓아버리고 본인이 황후가 되었죠. 그렇게 여자야만 미쳐있고 황제가 손을 뗀 사이 조정은 왕씨 외척이 장악하고 이러다가 한 소제가 기원전 7년 급작스레 사망합니다. 13대 황제로는 성제의 아들들이 아닌 조카가 이어받았습니다. 성제에게도 서자이지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황후가 된 조비연이 자기 아들들이 아니라는 이유를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성제의 조카가 13대 황제 애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제의 할머니 집안인 부씨와 어머니 집안인 정씨가 갑자기 득사여 일시적으로 왕씨 세력이 주춤합니다. 성시만 바뀌었을 뿐 외척들이 정치를 농단한 건 매한가지예요. 그래도 부정부패와 문란함만으로는 부씨와 정씨가 도를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한나라 조정 대신들은 왕씨 집안과 당시 왕씨 집안에 이끌었던 왕망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왕망은 효원 황후 왕씨의 조카로 왕씨 집안에선 약간 비껴나있던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왕씨 집안의 위세가 한해를 찔릴 때 관직 생활을 시작했는데 다른 왕씨의 사람들에 비해 왕망은 워낙 겸손하고 성실하고 공손하고 검소해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유학에 관해서는 통달을 했었기 때문에 명민원과 박학대식으로 금세 이름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왕씨 집안에서도 이런 왕망을 상징적인 인물로 내세웠고 높은 관직에 올라서도 왕망은 평소 행실에 변하는 거 없이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인사채용에 있어서는 공정한 입장을 취하라고 했죠. 성재도 왕망을 상당히 총애했고요. 그러나 13대 황제 에제이 직위와 함께 왕씨 일파가 위축되고 부씨와 정씨가 득세하니 왕망도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부씨와 정씨의 전행에 신분이 나서 왕망을 더 그리워했던 겁니다. 그러나 권력보다 센 건 뭐다? 세월이다. 에제의 할머니와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병사하자 에제는 왕망을 지지하는 여론을 살피고는 기원전 5년 왕망을 재등용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1년 에제가 급사합니다. 그렇다면 후기가 가장 예민한 사안이 되겠죠. 당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왕씨 세상을 만들고 외척을 시작시켰던 태황태후 왕씨. 자기 반대편 여자들인 부씨와 정씨도 없는 마당에서 태황태후 왕씨가 빠르게 옥세를 수중에 놓고 황실 사람이든 신하들이든 왕씨의 반대의 세력들을 전부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망에게 절대적 권한을 하사해 주었죠. 후계는 먼 황족을 데려와 14대 황제 평재로 추대했습니다. 이미 황족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평제는 나이도 어리지만 본대 황제가 되서열에서 한참 떨어져 있던 황족이었던 만큼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대소사들은 전부 왕망이 관할하였습니다. 혹시 새로운 황제의 등급과 더불어 새로 지귀한 평제의 외척들이 또 왕씨와 대적할까봐 그쪽 외척들도 왕망이 전부 손봐줍니다. 평제는 왕망의 딸과 혼이 납니다. 이제 왕망은 황제의 장인어련이 된 거죠. 오로지 왕씨의 세상이었고 한나라는 왕망의 것이었습니다. 서기 6년 평제도 16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연이와 황제들이 요절하니 황족들이 얼마 없었고 왕망은 2살짜리 황족, 유자형을 15대 황제로 추대합니다만 왕망의 호칭이 황제 폐만 아니었을 뿐 행실과 권력 모든 것들은 황제나 매한까지였습니다. 왕망 스스로도 본인을 가황제, 석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태황태후 왕씨는 황제에 오르려고 욕심을 보이는 왕망과 점점 멀어집니다. 아무리 같은 지방이라 해도 왕망이 지금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왕망이 붉은 글씨가 써진 흰 벽돌을 태황태후에게 가져다 줬는데 그곳에는 왕망이 황제가 된다고 써 있었으며 왕망은 자신이 황제가 되는 건 하늘의 뜻이라며 이젠 뭐 아주 대놓고 황제에 대한 욕심을 드러냅니다. 물론 지방에 있던 황족들이 몇 번 반란을 일으켰지만 왕망은 군권도 장악하고 있었기에 다 진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자꾸 자작극으로 기현상을 조작해 자기가 황제가 되어야 함은 천명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결국 서기 8년 왕망은 4살짜리 황제 유자형으로부터 황제직을 승계받기로 합니다. 옥세를 받으러 태황태후 왕씨에게 가자 화가 난 태황태후는 옥세를 던져버렸다죠. 이 바람에 귀퉁이 한 부분이 훼손됐고요.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유자형 이 4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왕망은 선양이란 명분으로 황제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선양이란 중국 전설 속에 전해지는 왕의 계승 형태로 동양에서는 최대 명분이라 불리는 전설 속 인물 요아, 순이, 후계자를 지목할 때 세상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세습이 아닌 능력 있고 덕이 있는 자에게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황이 찬탈은 나쁜 말이고 왕망이 아주 골수 유학자이다 보니까 선양의 비밀로 황제가 되었던 거죠. 중국 역사상 최초의 선양이었고 두 번째 선양 사례가 나중에 조조의 아들 조비가 헌제로부터 황제직을 찬탈화되었습니다. 여하튼 서기 8년 왕망이 황제에 등극했고 왕망은 국명을 한나라에서 신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수도는 여전히 장안이었죠. 폐위된 마지막 황제 유자형은 황제 시호를 받지 못하고 정안공이란 낮은 자규를 받고 계속 감시를 받으며 유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황제가 된 왕망은 빌런짓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망이 빌런짓은 살짝 유형이 달랐습니다. 보통 무능화 폭군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잖아요. 왕망은 반대로 의욕이 너무 과했습니다. 유학자였던 왕망은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적 이상사회 이른바 대동사회를 만들겠다며 급진적인 개혁들을 강행했습니다. 유토피아든 대동사회는 다 이상 속에 있는 허구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왕망은 그걸 억지로 어떻게든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죠. 우선 화폐개혁을 시도했는데 기존에 유통되던 오수전의 50배에서 심하면 5000배에 달하는 가치의 화폐를 유통시키는가 하면 당연하게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찾아오자 새로운 화폐를 다시 만들었다가 중단시켰다가를 반복하면서 일관성 없는 화폐경책으로 경제가 쑥대바치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금지시키고는 토지는 국가가 알아서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습니다. 염철 전매제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소금과 철뿐 아니라 술, 청동, 뗄감 등 국유화 산업의 범위를 대폭 넓혀서 밀수가 성행해서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며 오히려 역효과를 냈죠. 또 이상적인 구휼정책 한다면서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대출해주는 제도에 이자를 무이자로 해버려서 국가경제가 파탄나버립니다. 이는 고스란히 백성들을 피폐한 삶으로 돌아왔죠. 심지어 관료들한테 월급도 지급 안 했습니다. 왕망은 외교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고구려와도 연이 있는데 왕망은 고구려는 나라가 아닌 제후국에 불과하다며 고구려를 하구려라고 비환영됐고 왕망이 흉농적 정벌하겠다며 고구려에게 군대를 보내려고 하지만 고구려가 왜 군대를 보냅니까? 고구려가 거절하자 왕망은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분노원 고구려인들이 자주 신나라 국경지대를 약탈했다고 합니다. 물론 왕망의 신나라 정부는 대응하지 못했고요. 이때가 고구려 이대왕인 유리왕 때였습니다. 장관의 실크로드 탐방 이후로 한나라가 국교를 맺어온 서역의 국가들에게도 왕망은 모욕하고 제멋대로로 나가니까 반발을 사서 서쪽 국경지대도 전투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윈난성에 있던 이민족의 나라 구정왕을 토벌하고자 20만을 동원했다가 구정왕은 살해하지만 20만 중 절반가량인 전염병으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흉농적이죠. 한 무죄 이후로 한나라는 흉농적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장점을 얻는 관계였죠. 그러나 왕망은 흉농적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완전한 복속을 원한다며 괜히 흉농적을 건드렸다가 30만 명을 동원하지만 큰 소득 없이 국가에서만 탕진시켰죠. 이 외교들이 다 육아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나라의 중화사상에 심취해서 일어난 결과인 것들입니다. 서기 8년 한나라의 황제를 붙어 황해를 찬탈하고 신나라를 건국한 왕망 그러나 왕망에 지나친 이상주의 외교정책과 무리한 개혁으로 인해 민심을 잃고 끊임없는 반란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컸던 반란은 서기 18년에 산둥반도에서 번숭이 일으킨 농민 반란이었습니다. 번숭은 반란군에게 눈썹을 붉은색으로 염색하게 했는데 그래서 번숭의 농민 반란을 정미애난이라고 합니다. 정미애난 반란군은 산둥반도에서 시작해 삽시간에 퍼져 중국의 동부와 중부를 휩쓸었고 그 새가 무려 수십만에 이르렀습니다. 왕망은 진압군 10만을 보내지만 도리어 패배해버렸죠. 서기 22년에는 옛 한나라 황족 출신의 남부 호족이었던 유현 유수 형제 그리고 유현이 인근의 호족들과 함께 궐기하여 한나라 부흥과 왕망정권 타도를 외쳤습니다. 왕망의 진압군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정미애난 세력 일부까지 흡수하면서 반란군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들은 신나라를 왕조로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이 한나라를 재건국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황제가 필요했습니다. 후보로 물망에 오른 건 유현 유수 형제 중 형이었던 유연과 또 다른 황족 유현 두 사람이었는데 유현이 조금 더 적통에 가까워 유현이 서기 23년 임시황제로 경시제로 즉위하며 한나라의 부활을 표명했습니다. 경시제 유현의 한나라 부흥군은 점차 북상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곤양대전에서 맞붙습니다. 한나라 부흥군의 간부들은 곳곳에 요충지들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중 지금의 충고 헌안성 부근 곤양이란 곳엔 유현 유수 형제 중 동생이었던 유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망은 왕읍을 총사롱관으로 삼은 진압군 무려 42만명을 동원했습니다. 이 42만명의 신나라 군대는 곤양부터 공격하기로 하고 진군했는데요. 곤양성에서 유수가 보유하고 있던 군대는 고장 1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곤양성에 있던 유수는 1만의 군대로는 싸울 수 없다며 지원병을 데려오겠다고 했고 12명의 부하들과 본인까지 합쳐서 총 13명만으로 성문을 열고 나가 42만의 포위를 뚫고 구원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사이 곤양성은 신나라 군의 맹공에도 겨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구원병을 찾으러 떠난 유수는 그렇게 큰 병력을 모진 못했습니다. 다들 42만의 대규모 군대를 무서워했죠. 언제까지 시간에 끌 수 없었던 유수는 그나마 모은 3천 병력을 데리고 곤양성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곤양성은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수는 목숨을 걸고 3천을 이끌고 그냥 돌파하기로 합니다. 왕읍은 부사령관 왕심에게 1만의 병력으로 유수의 3천 병력을 맞게 했는데 왕심은 전투 도중 전사합니다. 부사령관급이 죽자 신나라 군은 우왕좌왕했고 이 사이에 유수는 3천 명으로 적진을 휩쓸어버리며 적당히 부대의 대우를 흐트러버리니깐 오합지졸이었던 신나라 군대는 그대로 싸우지도 않을 채 도망가버립니다. 오히려 도망가다가 강물에 빠져 죽은 수가 굉장히 많았다죠. 이렇게 유수가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고 42만은 신나라의 주력부대였기 때문에 이 부대가 어이없이 와해되면서 신나라 군은 병력 자체가 없어져버립니다. 이 전투가 공양대전입니다. 경시제는 기세를 몰아 그대로 신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진격해 포위합니다. 왕망은 끝까지 버티지만 장안의 민심이 워낙 왕망에게 안좋아서 백성들이 직접 성문을 열었고 한나라 군은 그대로 장안으로 돌아와 점령합니다. 궁궐에 있던 신하들과 장수들 전부 항복해버리고 왕망은 4일간 항전하던 중 부하들에게 피살되고 시체가 갈기갈기 찢기며 끔찍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서기 23년 이렇게 신나라는 멸망했고 고작 15년간 황제 한 명뿐이었던 신나라는 중국 역사상 최단계 왕조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경시제가 한나라의 부하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경시제가 상당히 경계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유연유수 형제였는데요. 이들도 황족이라 얼마든지 황제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곤양대전에서 유수의 화력으로 이들의 입지가 매우 커졌으며 유연유수 형제 중 형이었던 유연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황권이 불안했던 경시제는 형 유연에게 누명을 씌워 처형해버렸습니다. 아직까지 경시제와 전면전을 치르기 애매했던 동생 유수는 바로 형의 복수에 나서지 못하고 몸을 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왕망에게 황인을 빼앗겼던 마지막 황제 유자형마저도 사례합니다. 이 경시제는 새로운 황제가 된 입장에서 이전 황제였던 유자형이 거슬렸겠죠. 그런데 때마침 지금의 중국 허베이성 쪽에서 왕랑이라는 군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 세력이 작지 않아서 경시제는 능력만큼은 탁월했던 유수를 불러들여 왕랑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유수는 군대를 이끌고 왕랑을 진압했는데 경시제는 그 공을 치하하하겠다며 회군명령을 내리지만 유수는 거부하고 그곳의 호족들과 농민들을 다스리며 그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만약 반란에 일어나면 유수는 무력으로 진압하기보다는 자기 세력으로 포섭해버렸죠. 또 근처에는 유수의 고향이었던 남양도 있었습니다. 유수의 몇 대 손 선조 때 그 종파가 남양 땅을 분봉받은 이후 유수 때까지 남양이 호족으로 군림했었고 맨 처음 유연 유수 형제가 신나라로부터 걸기할 때도 남양에서 거병했었거든요. 유수는 본인의 근거지였던 남양과 반란군을 토발하며 새롭게 대신 허베이성 전체를 세력적으로 확대하며 경시제의 한나라 정부를 거부 서기 25년 지지세력으로부터 추대되어 황제의 증극한이 바로 광무제였습니다. 수도는 자신의 근거지 중 대도시였던 낙양을 삼고 광무제는 본인의 한나라야말로 정통 한나라라며 경시제의 한나라를 부정했습니다. 이제 경시제의 한나라와 광무제의 한나라가 맞붙어야 하는데 과거 경시제의 한나라군에 합류하지 않았던 정미의 난 일파가 장안으로 침투하여 경시제를 암살하는 바람에 어이없이 경시제의 한나라는 쉽게 무너졌습니다. 정미군은 말 그대로 농민 반란군인데 이들이 무슨 통치를 하겠습니까? 수도 장안은 무전부 상태가 되어버렸고 치안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장안을 광무제 유수가 빠르게 접수한 데 성공합니다. 확실히 광무제가 이 그릇 자체가 황제감인게 과격한 리더들만 처형하고 나머지 농민 반란군을 사면해주면서 자연살의 정미군은 해체되고 일반 농민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낙양의 광무제 한나라가 유일무이한 정식 한나라 정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안과 낙양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중앙정부에 힘이 많이 미치지 못하니깐 지방 대효족들이 군벌이 되어 한나라로부터 독립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신하들은 이 지방군버들을 조속히 토벌하자고 했으나 광무제는 장안과 낙양이라는 핵심 중원을 장악했으니 그 외적으로는 크게 볼 필요가 없소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도외시 세글자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외시라는 단어가 광무제가 만든 말이었죠. 물론 느긋하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나가기보단 신중하게 군사 준비를 착착 진행해 가겠다는 것이었고 광무제는 약 10년간 헌안성의 유영, 안후위성의 이헌, 후베이성의 진풍 등을 토벌했고 이제 남은 건 간수성의 외효와 스촨성의 공손술 뿐이었습니다. 먼저 간수성의 외효로 토벌하는데 이제 남은 건 스촨성의 공손술 하나인 상황에서 광무제는 겉으로는 큰 욕심이 없다는 겸손함을 내비추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간수성을 농이라고도 별칭으로 불렀는데 외효가 다스리던 농땅을 얻었는데 또 공손술이 원하던 촉을 원하느냐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득롱망촉입니다. 당연히 겉으로만 그럴 뿐 광무제는 공손술을 손볼 생각이었고 서기 37년 공손술을 끝으로 스촨성까지 점령하며 마침내 중국 재통일 대업을 완수합니다. 이런 거 보면 광무제는 속으로는 욕심 덩어리지만 겉으로는 욕심 없는 척 깨끗한 모습에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던 황제였던 것 같네요. 이로써 광무제가 한나라를 부활시켰습니다. 중간에 왕망이 신나라를 권국하며 한나라의 맥이 단절되었는데 그래서 신나라 이전에 한나라를 전한 신나라 이후에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광무제가 후한의 초대 황제였죠. 광무제는 굉장히 유능한 황제로 신나라 왕망에 의해 어질러졌던 국가제도를 전부 다시 전한대의 제도로 돌려놓았습니다. 왕망 때에 시행됐던 비현실적인 제도들 전부 철폐되었고 백성들 세금을 감면해주며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며 군역의 부담도 덜어주었죠. 오수전도 재발향의 화폐를 오수전으로 통일해 화폐제도도 원상복구하고 왕망 때문에 단절되어 있었던 고구려와도 국교를 회복합니다. 당시 고구려의 왕은 3대왕 대무신왕이었죠. 광무제의 연호가 건무였는데 그래서 광무제의 치세를 건무성세라고도 합니다. 이런 광무제는 제외 33년만인 서기 57년 사망합니다. 한구조 유방에 밀려 광무제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광무제도 한나라 역사 통틀어서 입지전지적인 인물이랍니다. 서기 57년 후안의 1대 황제 광무제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 2대 황제 명제로 즉위하였습니다. 명제는 후안의 대표적인 명군으로 손꼽히며 아버지 광무제가 닦아 놓은 새로운 한나라를 빠르게 안정시키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특히 대외적인 측면에서 여러 업적을 남겼는데요. 한 명제 때 북방의 흉노족이 친한나라 성향과 반한나라 성향으로 나뉩니다. 친한나라 흉노족은 남흉노로 반한나라 흉노족은 북흉노로 불렸는데 남흉노의 선우가 직접 자신의 부족을 모두 이끌고 한나라로 내려와 만리장성을 방어하겠다고 자청하면서 만리장성 아래 남흉노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한 명제는 흔쾌히 수락해 주었고 서기 73년 두고와 반초를 사령관으로 남흉노와 연합해 북흉노를 선도록 전쟁을 벌여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후로 두고와 반초가 서북방 국방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선선국이라고 또 다른 소수민족이 세운 작은 국가가 있었는데 반초가 선선국을 한나라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찾아갔으나 그곳에 이미 북흉노 쪽 사신들이 있던 겁니다. 반초는 함께 갔던 일행 36명을 데리고 오밤중에 북흉노 숙소로 가 전원 살해하자 선선국은 한나라에 복속하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북흉노와 우호관계였던 우전국으로도 가서 카리스마 하나로 우전국 왕을 제압해 우전국의 마음을 한나라 쪽으로 돌려놓았죠. 전안에 곽거병이 있다면 후안엔 반초가 있었는데요. 반초의 활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서기 75년 명제가 죽고 장제가 후안의 3대 황제로 지휘했습니다. 장제 또한 아버지 명제만큼 유능한 황제 중 하나였는데 방금 설명드린 반초가 전선기를 찍을 시점이 장제치세때입니다. 한 번은 한나라의 복속국 중 하나였던 소룩국이 흉노족의 힘을 얻은 소수민족에게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반초가 들어가서 같이 싸워주며 항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황제 장제는 반초에게 굳이 소룩국에서 국령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며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니 반초는 빠졌으나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다시 돌아가 소룩국을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몇 년 뒤 반초는 황제 장제에게 서역에 여러 부족국가들이 있어서 이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 북극료에 붙을지 모른다며 서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을 주장합니다. 장제가 허가하자 반초는 친한 성향의 부족국가들을 보호해주며 이들의 병력까지 동원하여 사차국, 구자국, 고무국, 온숙국, 언기국, 강거국 등을 복속시켰습니다. 또 서역에선 그나마 역사도 깊고 세력도 큰 편에 속한 월지국이 7만의 병력으로 쳐들어왔을 때도 반초가 공격을 막아내고 기습으로 반격까지 해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대로 더 나아가 월지국을 아예 정벌해버렸습니다. 이후 가장 북극료의 우호적이었던 귀차국까지도 평정했죠. 반초가 평정한 서역의 부족국가들만 무려 50여 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건 북극료였습니다. 장제는 북극료를 그대로 두면 반초를 통해 평정한 서역을 언제까지고 오래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기 89년 남극료와 연합해서 4만의 병력으로 대대적인 북극료 원정 전쟁에 나섰습니다. 장제는 북극료 원정의 끝을 보지는 못했고 그 다음 4대 황제를 직위한 장제의 아들 화제 때 북극료 원정이 대성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극료의 선우들은 한나라 황실의 성실을 하사받았고 이후 계속 한나라의 복속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반기를 들어 5호 16국 중 일부를 형성합니다. 북극료가 격퇴되고 비어있는 몽골 초원에는 선비족이라는 유목민족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격퇴된 북극료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북극료의 서진에 따라 중북부 유럽에 분포하던 게르만족이 북극료에게 밀려서 대거 남하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게르만족의 대이동입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훈족의 이동에 따라 남하했다고 하는데 이 훈족이 바로 북극료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설이며 아직까지는 정설은 아니고 훈족의 정체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답니다. 다시 반초로 돌아오자면 북극료를 격퇴한 이후 반초의 서역 경영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반초는 황제 장제의 지시에 따라 서역 도호부를 설치하며 본격적으로 서역을 개척합니다. 그러곤 한 무죄때 장관이 개척한 실크로드를 더욱 개발하고 확장시켜서 이란의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진출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여러 작은 부족 국가들과 통교하며 무역도 활성화해서 반초 덕에 후한은 전한대보다 더 넓은 곳까지 진출합니다. 서기 97년 반초는 부하 가명을 통해 더 서쪽으로 보내다가 중국 기준 세계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대진국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이 대진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사실 가명이 로마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고 로마라는 나라의 존재만 알고는 돌아와 반초와 한나라 정보에 보고했다고 하죠. 만약 이때 반초가 황제의 지지를 받아 더 서쪽으로 나아가 로마와 통교를 맺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또 변했을지 모르는 겁니다. 서기 100년이 되면 반초도 나이가 들어 거친 서역에서 일하기 힘들어 퇴임을 원했고 그렇게 서역을 주름잡던 사막의 전갈 반초는 상소를 올린 지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황제가 된 화재 이후로는 서역 경영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면서 얼마 안가 서역 도우부는 107년 폐지되었습니다. 1대 광무제, 2대 명제, 3대 장제 때까지 후한은 유일무이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4대 화재때부터 한나라 정치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데 마치 전한말기 외척이 바로했듯 이번에도 외척들이 득을 대기 시작했던 거죠. 화재는 어린 나이에 즐기했기 때문에 양어머니였던 두황후가 섭정을 했는데 외척인 두씨가 조정을 장악하고 특히 두헌을 필두로 하여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몇 년 뒤 화재는 고작 청소년의 나이인에도 두씨의 전행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황제를 곁에서 모시는 환관들 특히 환관 정중과 함께 두씨 세력을 일궐 타도해버립니다. 친 두씨 정치인들은 모두 체포되어 탄핵당했고 두씨를 이끌던 두원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화재를 도는 환관들이 화재때를 기점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도 환관들을 굉장히 신임했고요. 화재의 치세 때 환관들의 사회적 입지가 남달랐는데요. 여러분, 종이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시죠? 종이가 만들어진 시점이 바로 후한 화재의 치세 때인데 종이를 만들었다는 체륜도 바로 환관 출신이었습니다. 화재도 나름 결단력과 카리스마가 남달랐던 황제인 듯 했으나 106년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고 화재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상재가 5대 황제로 지기했는데 당시 황제로 지기한 상재의 나이 생후 4개월 차였습니다. 당연하게도 화재의 황호였던 등태우가 섭정을 맡았고 이제는 등시 가문이 외척이 되어 조정을 자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황제나 왕이 어린 나이에 지기했다면 태우 집안 외척의 정치적 발언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전환 때부터 불과 얼마 전 화재때의 두시 가문처럼 전 횡을 일삼는 외척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를 잘 알았기에 등시 가문은 대처를 잘 했습니다. 꽤 정치를 잘 했어요. 그런데 5대 황제, 갓난아기 상재가 태어난 지 1년 남짓했을 때 죽어버립니다. 등시 가문은 부랴부랴 다른 황족을 6대 황제 안재로 앉혔는데 안재도 지기했을 나이 13살, 어리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외척 등시 일종의 전행과 이를 문제 삼았던 황제가 황금들과 결탁해 외척들을 몰아냈겠죠. 6대 황제 안재 이후로 7대 황제 소재, 8대 황제 순재, 9대 황제 충재, 10대 황제 질재, 11대 황제, 환제 때까지 외척과 환관의 갈등 대립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10대 황제가 등극하면 외척이 커졌다가 황제가 조금 크면 환관 이용해서 외척을 몰아내고 그런데 황제가 요절을 하고 또 어린 황제가 등극하면 다시 외척의 힘이 커지고 외척과 환관이 매번 이런 식으로 엎치락뒤치락을 했던 거죠. 최종 승자는 결국 환관이었습니다. 환제는 외척들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숙청했으며 환관들에게도 절대적인 힘을 부여했습니다. 최측근 5명의 환관에게는 아예 제후로 봉해주었습니다. 환제 이후 후한의 조정은 환관의 조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특히 환제가 유독 믿고 따랐던 환관이 있었습니다. 조등이라고 소재, 순재, 충재, 질재를 이미 모셨던 환관으로 초창기 환권이 불안했던 환제를 지지해주었으며 다른 환관과 함께 외척, 양기의 양시 집안을 초토화시키기도 했죠. 외척과 환관들의 대립이 한창이던 치세에 국가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조정 대신들과 유학자들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보였을까요? 환관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외척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자 이들을 견제하고자 황제가 최측근들을 등용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즉, 비정상적인 정치 권력 구조의 첫 원인은 외척들이 권력을 주무르면서 부터였죠. 이에 대해 유학자 출신의 대신들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정계에서 물러나 지방으로 낙향한 유학자들 그리고 끝까지 조정에 남아 환관들과 힘을 합해 외척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던 대신들 이렇게 말이죠. 전자를 청료파, 후자를 탕료파라고 불렀답니다. 환제 때 환관들이 양기등 양씨 외척들을 몰아내면서 환관들의 세상이 되면서 탕료파들 또한 조정을 주도하였습니다. 단, 이 외척들을 몰아낸 환관들도 그다지 도덕적인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환관들도 불법적인 재산축적, 정기용유착, 정계에서 카르텔을 만들어 한나라의 병패들을 쌓이게 했고 환관과 결탁한 탕료파 대신들도 부정부패를 일삼았죠. 외척이냐 환관이냐 그 정도 차이였을 뿐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적인 민생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 현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하의 청료파 유학자들은 환관들과 탕료파의 부정부패를 호되게 비난하는 상소문을 연일 올렸습니다. 166년 환관들을 비난하는 사회적인 여론은 청료파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태학의 학생들 무려 3만 명이 나서서 환제에게 환관들을 내치라고 올렸지만 환관들의 기반은 매우 강했습니다. 오히려 환관들이 환제를 부추겨서 청료파의 대학자이자 모든 태학 학생들의 존경을 받던 이응 등 2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황제였던 환제가 직접 신문을 주도하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환관들의 지난 전행들이 더 드러나는 게 아닙니까? 차마 환관들을 내치지는 않으려고 했던 환제는 이응 등 체포한 200여 명을 처형하지는 않고 석방해 주지만 영원히 관직을 받을 수 없는 종신 금고형을 내렸습니다. 이를 제1차 당고의 화아라고 합니다. 영원히 관직을 받을 수 없다는 처벌이 강해 보이긴 하지만 당시 환관들이 워낙에 환제를 쥐고 흔들어서 당장이라도 청료파 200여 명을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나마 가운데서 중재를 했던 사람이 환관들의 수장 중 한 사람이었던 조등이었습니다. 바로 조조의 할아버지였죠. 비록 환관이고 청료파의 반대 세력이었지만 조등은 그래도 합리를 아는 환관이었고 이덕의 조등은 탕류파와 청료파, 만인의 존경을 다 받는 존재였습니다. 단 조등도 나이가 지긋해 환제에서 영제로 넘어가는 시기에 은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 168년 환제가 죽습니다. 환제에겐 후사가 없어서 먼 조카가 12대 영제로 직위합니다. 당시 영제의 나이 고작 12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네, 또 외척이 어린 황제의 보호자로 부상하죠. 선대 황제였던 환제의 황후 두태후의 두씨 집안이 득세합니다. 두태후와 두씨 일가의 대표자였던 두무가 대장군이 됩니다. 이 두씨 일가와 그 세력가들 그리고 청료파들도 태후를 설득해 환관들을 숙청하자고 제안했으나 두태후가 우물쭈물대는 사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었던 조절, 왕보 등의 환관들이 선수를 쳤습니다. 군대를 일으켜 핵심 세력들을 제거하고 두무는 스스로 목을 끊었습니다. 더불어 청료파 일파들을 모두 체포하였습니다. 이런거 보면 정치 보복은 필요악인 듯합니다. 내가 선수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게 정치의 순리인가 봅니다. 대거 체포된 청료파들과 외척의 측근들에 대한 몰아가기식 신문이 이루어졌고 백여명 사형 6,700여명이 이전처럼 영원히 관직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169년 이 사건이 제2차 당고의 화이며 이후 청료파 선비들은 중앙정부에 진출하지 못하며 각자의 고향에서 그들끼리 지식인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환권과 탕류파들로만 득실거렸죠. 그렇다면 지방의 청료파 지식인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앙정부의 행정 지배력을 거부하며 궐기한 지방별 군벌들을 모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나중에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들의 책사들 예컨대 순욱, 순유, 곽과, 정욱, 허유 등이 조조와 원솔에 따랐던 이유인 겁니다. 한 나라의 멸망 원인 중 빼놓을 수 없는 세력이 지방의 호족들입니다. 지방의 호족은 과거 제후의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후왕과 제후를 분봉하는 문화는 폐지되고 전국이 황제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군현재로 전환되었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살짝 무시하고 자기의 관할지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력들은 남아서 전해졌던 거죠. 보통 역사적으로 유사 깊은 명문 가문들 황족의 반계들 전직 고위직 관료들 돈 많은 재력가들이나 오래도록 그 지역에 살면서 입지를 다진 출신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족의 수가 전국적으로 더 많아졌고 특히 수도 낙양이나 제2의 수도 장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호족의 자치권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이런 호족들도 중앙정부의 지배보다는 해당 지역의 군벌과 결탁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표와 연합한 채무와 괴량 등이 있었으며 유비를 지지했던 진규 진등부자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지방별로 군벌, 호족, 청료파들이 뭉치면서 후한이라는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호족의 등장은 비대한 후한 말의 상황이 아니라 전한 후한, 역사 전반을 아우르는 현상이었는데 특히 황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후한 말의 현상이 더 심해졌던 거죠. 결정적으로 지방 군벌을 키운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184년 일어났었던 황건적의 난입니다. 태평교라는 사이비된 제가 중국 중북부 지방으로 퍼지며 교주였던 장각이 수십만이 이르는 태평교도들에게 노란 두건을 두르게 한 뒤 농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워낙 여러 곳에서 일어났지만 중앙정부는 황건적의 난을 진압할 여력이 안 되자 지방별 자체적으로 병사들을 데리고 걸기하여 황건적의 난 진압전에 투입이 됐고 공을 세우자 중앙정부로부터 관직과 벼슬을 제수받으면서 군벌이 공고해진답니다. 비단 황건적의 난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소규모 반란과 외부 유목민족의 반란은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났고 반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군벌 형성의 폭이 더 넓어졌던 겁니다. 유비나 공손찬이나 강동의 손시의가나 다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영재의 치세 때 제2차 당고의 화 이후로 이제 조정은 오로지 환광과 탕류파들로만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황제였던 영재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영재는 중국사에서 대표적인 암군으로 손꼽힙니다. 영재는 한 국가의 주인이라는 책임감보다는 무력의 눈이 돌아가있던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직접 나서서 매관매직을 상용화해서 막대한 재정 수입을 황제 개인 비자금으로 삼았고 그 가운데서 황관들이 콩고모를 얻는 구조였습니다. 이러니 불폐한 황관들이 기승을 부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영재 재위 중후반 가장 악질의 10명의 황관들을 십상시라고 불렀답니다. 심지어 영재가 워낙 정사에 관심이 없어서 옥세를 잃어버릴 정도였다죠. 이걸 나중에 손금이 찾아내고 말이에요. 여하튼 황관과 결탁한 탕류파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탕류파에서도 가장 힘이 센 권세 가문은 아시다시피 원시 가문이었습니다. 원시 가문은 4대가 3공이었다죠? 세상 어디에 4대가 연속으로 국무총리 같은 수성직을 역임한답니까? 그 정도로 원시 가문은 후한 말 최고의 가문이었어요. 조정을 장악한 황관과 탕류파 늘 황관과 정치적으로 싸우는 세력이 외척이었잖아요. 실으나 좋으나 황제는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척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외척이 문제였기에 십상시들은 애당초 황후의 가문을 미천한 가문에서 데려와 외척으로 만들어주면 환관에 충성하는 외척이 되리라 생각해서 십상시들은 천민 출신의 여인을 후궁으로 만든 뒤 나중에 황후까지 되니 그녀가 하태후이고 원래 백정 출신의 하태후 오빠 하진은 여동생이 황후가 된 덕분에 관직을 받으며 나중엔 군권을 쥐는 대장군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처음엔 하진도 십상시의 계획대로 십상시에게 뇌물 갖다 바치는 환관인 충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진도 대장군이 되고 정치적 입지가 생기니까 외척의 지위를 내세워 환관들과 척을 지기 시작하며 이 갈등 구도가 또 만들어지죠. 이때 하진을 지지했던 사람이 예상외로 원소였습니다. 원소는 탕류파 집안 원시 집안입니다. 탕류파라면 환관과 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원소는 환관과 탕류파의 세상이 싫다며 오히려 척류파 지식인들과 가까이 지내고 하진을 응원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이건 조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조가 환관 집안 출신이죠. 환관과 탕류파는 하나의 정치적 파트너였기에 조조와 원소는 어릴 적 친구일 수 있었던 겁니다. 조조도 환관 출신이지만 원소처럼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그래서 척류파 지식인들을 가까이 한 덕분에 순유, 순유, 곽과, 정욱 등의 모사들을 만날 수가 있었죠. 영재 사후 영재에게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하진은 당연히 자기 친족하를 차기 황제로 세우고 싶었지만 십상시들은 하진의 친족하가 아닌 다른 황자를 차기 황제로 추대하려고 했고 이 갈등 속에서 189년 십상시에 난이 터졌고 하진과 십상시 양측 모두 일망타진된 승자 없는 싸움이었죠. 승자가 있다면 이 싸움에 갑자기 난입해서 자기 멋대로 황제를 추대한 군벌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은 헌자력 황제로 추대를 했지만 동탁 이후엔 조조가 헌제를 끼고 허수아비로 삼다가 종국의 헌제는 220년 조조의 아들 조비에게 황의를 빼앗기며 후한의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기원진 208년 한고조 유방에 의해 광국된 한나라는 중간에 짧은 신나라 기간을 거치고 220년까지 약 400년을 기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국가 자체는 고대국가이지만 한 이란 단어는 그대로 남아 현재 중국인들을 일컫는 한족이란 말로 쓰이고 있죠. 후한에서 삼국지로 넘어가는 과정이 중국 고대사에서 중세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한나라의 역사까지를 중국의 고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중국사는 역사돋보기, 팩트 삼국지를 감상해주세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